우리 그 20년대 국내 운동사를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까요? 20년대 국내 운동사를 제가 이렇게 부르죠. 물민욕심강이라고 하죠.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거죠. 이걸 통틀어 뭐라고도 하죠?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하죠. 민족주의 운동에 대칭되는 개념이 20년대에 처음 생기게 됐죠. 3.1운동 이후에 그렇죠? 그게 뭐다? 사회주의라는 게 생기게 되죠. 혹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생기기 전에는 뭐 다른 거 있었나요? 이건 3.1운동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1운동에는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없어야지. 그 이전에는 어떤 운동이 있었죠? 그전에는 갯몬과 의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통틀어 민족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족운동은 일본이 적이 됨이 명확해졌을 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민족운동이라는 게. 그게 언제죠? 우리나라 망행하는 시점이. 1904년 러일 전쟁으로 한국을 둘러싼 균형관계가 완전히 깨졌을 때 일본은 침략국가가 명확하게 되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항 노선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저항의 방식이 둘이었었는데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지만 둘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그걸 보여준 사례도 있긴 있었죠. 기본적으로 사이가 안 좋지만. 그 사례가 뭐다? 신민회라는 겁니다. 신민회. 신민회는 개몽단체인가 의병단체인가? 개몽단체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를 긍정했었던? 무력투쟁을 할 수 있다는 걸 긍정했었던 겁니다. 의병과 다른 점은 당장투쟁은 아니에요. 뭐다? 향후하겠다는 겁니다. 독립준비론이라고도 합니다. 뭐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죠? 정미칠조약 이후에 군대 해산된 이후에 해산군인이 신민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군대도선까지 긍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던 단체들이 나라 망한 뒤에는 둘이 통합을 했었다는 거죠. 신민회는 사이가 안 좋았었던 둘이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단체였었고요. 실제 통합한 단체가 뭐와 있었다고요? 회회에 있었죠. 이게 뭐다? 광복회. 이게 두 지점이 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또 모두 비슷하죠? 공화정 지향했다. 공화정 지향했다. 해외 독립군기지 개척하려 했었다. 해외 독립군기지 개척하려 했었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이렇게 통합하면서 이 통합된 단체들을 대체로 묶어서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할 겁니다. 민족주의 아시겠죠? 근데 10년대 들어가면 이제 무슨 운동? 무슨 방식의 운동은 안 되죠? 통합한 거지 이 사람들이 운동하는 방식은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몽하자. 하나는 싸우자는 방식이 있는데 싸우자는 방식은 불가능해졌다고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인 20년대 등장한 운동은 어떤 방식의 운동이라고요? 싸우는 운동이 알아. 이거 거의 소멸되고. 무슨 운동? 실력양성운동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은 뭐로 시작했다고요? 실력양성운동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실력양성운동의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물산장려운동은 어디서 시작하죠? 평양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어디로 번진다? 서울로 번지면서 전국화되게 됩니다. 전국으로 번지게 된다. 평양에도 물산장려회가 생깁니다. 서울에도 생기고요. 평양에 생긴 게 20년이고 서울에 생긴 게 23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다 내기도 합니다. 20년, 23년. 시작은 일단 20년이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구호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무슨 구호 있죠? 써라, 입어라, 먹어라. 누가? 조선사람이 만든 것을 하는 거 있죠. 아주 대표적인 구호들 있죠. 구호가 사료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밀산장려운동은 일본 놈들이 관세를 철폐하겠다. 이런 실제 철폐는 23년이 아는데 철폐하겠다는 말을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대응해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보겠다 했었던 겁니다. 이게 크게 대자본가의 운동이 있고요. 중소자본가의 운동이 있는데 대자본가의 운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23년이 본격화되는데 한 반년 만에 금방 시들해집니다. 뭐 한 채로? 물가만 상승시킨 채로 사람들의 관심이 금방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대자본가로 성장했었던 대표적인 집단이 누가 있었냐면 김성수의 경성방직이라는 게 이 운동을 통해서 대자본가로 성장하게 돼요. 그 전에 생겼겠지 이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국인의 기업이었습니다. 경성방직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그래서 반년 만에 금방 시들해지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요 사람들은 쭉 남습니다. 남아서 조그마한 운동도는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대해서 누구는 반대했었다고요?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일찍부터 반대했었다는 겁니다. 이성태 기고문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밀립대 설립운동은 23년에 나타나는데 이건 뭐에 기반해서 나타나죠? 제 2차 교육령에 기반해서 나타난다. 자 2차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조선교육령 한국이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두죠? 이게 22년에 있었던 건데 대학 설립 가능하다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립대 설립운동을 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립대 설립운동은 실패로 들어가죠? 뭐로 실패하죠? 일본놈들이 뭘 만든다? 관립대학을 만들면서 너 그만해!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경성제국대학 이게 몇 년? 24년, 22, 23, 24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실력양성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서울에서 시작되는데 뭐도 있었다? 전국 지방에 지방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참여하고요. 자 이 당시에 전국적 운동하면 기본적으로 뭐는 들어간다? 해외에 참여했다는 말은 그냥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왜죠? 한국인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밀립대학 기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기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주도했었고. 자 구호는 1천만이 1원씩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 운동이었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1천만이 1원씩. 자 그리고 뭐 나타난다고요? 이 두 차례 운동이 실패하면서 우리 민족주의 상당수가 뭐를 택하게 되죠? 타협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타협주의를 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에 놀라게 되죠? 타협주의는 일본한테 타협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수, 최린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죠? 이광수가 유명하죠.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자. 정책 활동하자. 그래서 현 정부를 인정하자는 말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뭐 하게 된다? 나머지가 뭉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일단 60만세 운동이다. 26년에 있었던 것이죠.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이, 순종이 죽었을 때 7년 만에 왕이 또 죽습니다. 7년 전에 고종이 죽었고 지금 순종이 죽습니다. 다시 한 번 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거고 천도교, 사회주의,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천도교는 뒤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한에서 배우니까 그냥 이것도 천도교에서 주도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회주도 주도하지만은 중간에 걸립니다. 정작 이 사건 당일에서는 사회주의는 이것도 제2차 공산당은 그때 깊숙이 관여하지 못해요. 그 전에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일에는 산발적으로 만세 시위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본 제국주의, 일본, 타도하자라는 말 씁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일본이다라는 말을 대놓고 씁니다. 철천지 원수. 그래서 3.1운동에 비해서는 이 구호가 되게 과격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3.1운동은 평화시였었고.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도 있다고요? 조선인 본의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조선인 본의 교육. 구호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함께 연대했었던 운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값진 경험이 돼요. 이 값진 경험을 통해서 뭐하게 되죠? 둘이 결국 뭐하게 된다? 합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뭐하게 되냐면 중소자본가가 쭉 이어오고 있었던 이 운동. 이 단체가 사회주의 단체랑 뭉쳐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요. 조선민흥회라는 걸 실제 만들게 됩니다. 이게 1926년 7월에 만들었었어요. 이건 6월에 있었던 운동이고. 그리고 실제 뭐가 있었냐면요. 사회주의자가 민족주의자랑 함께하자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정우회라는 단체 만듭니다. 정우회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 단체에서 나 너랑 같이 갈 수 있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뭐죠? 민족주의자가 불우주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성질도 가지고 있다? 동맹자적 성질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11월에 있었던 겁니다. 점점점점점점 뭐하고 있는 거죠? 얘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물이 나온 게 뭐다? 신간회라는 게 태동하게 된 겁니다. 신간회의 27년 2월에 태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회장이 이상재요. 그리고 부회장 홍명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부가 있고요. 140여 개 지부가 있다고 하고 한 4만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단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국단체. 누가 뭉친 거죠? 이건 일종의 한국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뭐가 있죠? 이거는 순종 죽었을 때. 이거는 20년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던 시기였었어요. 언론과 출판과 집회 결사를. 그래서 결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정척 결사를. 일종의 정척 단체를 만들었다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정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정당을 만드는데 이 정당에는 구성원이 누구였었다고요? 비타협 민족주의자와 누가? 사회주의자. 어울리지 않는 두 이념이 뭉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배제하고 저 타협주의자라는 사람을 배제하려고. 이 나머지가 뭉치게 된 겁니다. 타협주의 배제 이게 핵심이죠 이걸 기회주의라고도 하죠 기회주의 배제한다. 그리고 신간의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를 많이 대변했었다고요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을 지원했었다는 겁니다. 각각 지원했었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원산총파업 지원했었던 거고 이건 뭐 있다? 광주학생운동 지원했었다는 거고 이게 지원하지 못하는 운동이 뭐가 있죠? 밀립대운동하고 60만세운동은 지원하지 못합니다. 이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27년부터 31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이의 일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A급 이것도 A급입니다. 아시겠죠? 농민운동이 갑산화전민을 지원했었고요. 단천 농민운동을 지원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광원갑단이라고도 합니다. 광원갑단 잘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이거는 민중대회로 이끌려고 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집니다. 둘이 합쳤지만 이념도 맞지 않고요. 결국은 둘이 다시 결별하게 됩니다. 이게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조직이 있는데 중앙에는 민족주의자가 많았다면요. 지방에는 누가 많았었다? 지방에 사회주의자가 많았었는데 이 지방의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해소 논의가 나오게 돼요. 그만하자라는 논의가. 이거는 국제적으로 있잖아요.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난 뒤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공합장 이런 유일당 운동이 실패했었던 경험도 영향을 미친 거고요. 이걸 유일당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있었고 한국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실패하고 그 영향을 받아 우리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뒤에 뭐가 나타나죠? 광주학생운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다. 1929년부터 30년까지 갑니다. 30년 초까지. 이건 학생들의 싸움이 배경이 됩니다.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의 싸움이 배경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번지죠? 광주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진다? 전국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전국으로 번지는데 학생운동이죠. 학생들이 여기에 동주를 어떻게 했었죠? 그래서 주로 동맹휴학이라는 방법으로 동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 안 간다. 학교 안 간다 그러면서 동주를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때 구호 중에 아주 중요한 구호가 뭐가 있었냐면요. 검거된 학생을 탈환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구호였습니다. 싸웠는데 누구만 체포했다고요? 한국 학생만 체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뭐도 들어간다? 조선인 본의 교육이라는 말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학생 들어가죠. 여기도 뭐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도 조선인 본의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건 다 들어간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검민정교과 사료 중에 이것도 있었다는 걸 개두를 했었죠? 학교장은 누구? 조선인로. 그리고 동척 철폐하라. 이건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나타납니다. 여기도 신간회에도 동척 철폐하라. 이거는 누굴 대변하는 거죠? 노동자, 농민 대변하는 거죠? 동척 철폐하라 그러는 것은. 여기도 조선인 본의 교육 이거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물민욕신광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아주 잘 나오죠? 이게 몇 년대 운동이다? 20년대 운동이다. 30년대부터는 이런 운동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많이 세태하게 됩니다. 30년대는 뭐만 남게 되죠? 언어운동, 역사운동 정도만 남게 돼요. 30년대를 상징하는 것은 조선학회와 역사운동, 조선학운동, 조선학운동 와중에 만들어진 진단학회 같은 게 상징하게 됩니다. 30년대 언어운동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죠? 농촌개몽운동 같은 것들이 언어운동과 관련되는 겁니다. 농촌개몽운동. 농촌개몽운동, 조선학운동. 그게 30년대를 상징하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농촌개몽운동, 조선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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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학